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은 더치방에서 또 아침에 올라오셨는데 우리 김지선 가수님 우리 한국 가요방송의 홍보 가수입니다.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우리 김지선 가수님 모시겠습니다. 나오세요.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.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. 내 영혼의 히로인 함께 하시겠습니다. 복수 한번 보내주세요. 바랍끊어진 운명에 끈 바로잡지 못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을 잃어버린 채 계속 나으래요 정말 설렘해 이제는 그리워해도 안 되겠지 이제는 그리워해도 안 되겠지 가슴속에 묻어도 가슴속에 묻어도 내 영혼에 이룩해 나의 노래 그 사람을 잃어버린 채 길을 수 없는 나를 대여 완전히 나온 소유 다시는 그려해도 안 되겠지 아타신우 하나 속 안 되겠지 가슴이 피 묻어도 두 가슴이 피 묻어도 두 내 영혼의 일호흡이 가슴이 피 묻어먹는 이입이 피 묻어먹는 아찔을 야채